보통 이제 여름에 이렇게 달하고 나가시잖아. 옷은 신경 안 써서요. 바지는 사면 5년은 입고 티셔츠는 몇 만 원에 뭉태기로 주는 걸 사서 쭉 입는다. 그 전에 선물을 줄 거라고 했는데 내가 받은 것들을 돌려준다 이런 진부한 의미는 아니고 그냥 내 이미지 챙기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없이 받았으면 한다. 티셔츠를 만들 거다. 원단은 최대한 고급을 사용하고 싶다. 그리고 옷이 굉장히 단단해야 한다. 옷이 좀 두껍고 여기 잡아당기고 여기 뜯고 늘어뜨리고 정말 단단해서 버틸 수 있는 시보리가 정말 단단한 옷을 만들고 싶다. 구데기로 만들어서 주면 죽어도 욕들어 먹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단단하고 좋은 옷을 만들고 싶다. 일단 자금은 최대한 끌어모았을 때 800만 원이다. 그리고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단단한 고급 흰 티에 손바닥만한 김벌레 박았을 때 한 장에 15,000원 정도 불러주시더라. 533장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. 택배비는 착불이다. 만약에 택배비를 내지 않아 반송된다면 그분이랑은 앞으로 놀지 않겠다. 그리고 보내주는 구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댓글로 니들이 정해주셨으면 한다. 토론을 통해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디자인은 이미 정해져 있다.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할 거다. 간단한 걸 좋아한다. 장난치려는 의도는 절대 없으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. 디자인은 길 지나가다가 이 옷을 봤을 때 최대한 불쾌하게 만들고 싶다. 보통 가슴 중앙이나 오른쪽 가슴에 티셔츠 로우가 바뀐다. 하지만 저 김벌레가 티셔츠 위치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꽤 괜찮은 곳에 위치할 거다. 혹시나 저 옷 입고 길 가다가 서로 마주치면 기억이 있게 어이야 한번 하셔서 의사를 여쭤보시고 같이 손잡고 운동하러 가셨으면 한다. 바라는 거 없으니 티셔츠 받으시고 착용한 사진 한 번씩 마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심심할 때 구경하겠다. 오오, 이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